안녕하세요 이번엔 기대되고 사실 조금 긴장되기도 해요 직접 보거나 하지 못해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게 즐길게요 회의자 언니랑 같이 과학하는 게 기대돼요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해보고 싶은데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진행하는 하이과학 콘서트는 TV, 냉장고, 공기청정기,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전제품에 적용된 과학 원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. 롯데하이마트가 19년도부터 기획하고 진행해온 과학 어린이 꿈나무 지원 사회공헌 프로젝트입니다. 과학 원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했고 앞으로도 저희는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 롯데하이마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